맞습니까?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. 그게 아마 대구, 경북 분들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원안이 있거든. 원안이. 내가 아까 안 탑니까? 나는 2번을 찍었지 윤석열이를 안 찍었다. 노예 근성 아닙니까? 그거? 그거 아니고요. 왜냐하면 이재명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. 조원진도 있는데. 두 놈이 다 나쁘잖아. 그런데 죄송한데 그래도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. 정권 조원진으로도 정권 바꿀 수 있는데 왜 하필 윤석열입니까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로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.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 보세요. 청와대도 안 들어간다잖아요. 나는 우리 조원진 의원님 좋아합니다. 네네. 앞으로 이래 지지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생들 하세요. 네. 저분은 이실에 찍고 하셨어요. 2번 찍었다. 윤석열이 안 찍고 2번 찍었다면서 그러시네요. 한 번은 빌려줍니다. 4번은 감사합니다. 이놈들이 색채가... 논리가 이상하네. 윤석열이 안 찍고 2번 찍었다면서. 그래서 아빠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. 그게 그거지 뭐. 그렇게 했는 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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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кош살을 만들게 해야 perddt campaigns. 이렇게 했는 거예요. 요구 Kingdom.